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이 해킹을 당해 공용계정이 탈취됐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2천여 건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 사건이 의문투성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에 따라 해킹을 인지한 이후 48시간 이내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한 달이나 늦게 신고한 점과 계정이 탈취를 당했는데도 외부 저장소에 저장된 개인정보 2천 건만 탈취됐다는 점 해당 기업이 보안기본수칙을 어기고 공용계정을 이용했다는 점 등입니다 지난달 8일 오후 3시쯤 그라운드원의 클라우드 기반 문서관리 시스템에 관리용 공용계정이 접속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파일을 빼냈는데 이 파일에는 2천여 개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가 담긴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라운드원은 2천 개의 연락처가 담긴 연락처 파일이 복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서비스 인클레이트는 서비스 이용자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다른 파일에도 접근한 흔적이 없으며 코인, 탈취 등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계정이 탈취됐는데 연락처 파일만 가져갔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라운드원이 밝힌 관리자용 공용계정이라는 것도 보안 기본 수칙을 어긴 행위라고 전문가들은 꼬집었습니다 그라운드원이 해킹 사실을 인지한 이후 한 달이 다된 시점에서 관계 당국에 늦장 신고를 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방법 등에 따르면 기업은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계 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유출 피해자들에게도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라운드원은 지난 11월 8일 해킹이 발생한 직후 해킹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해킹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하며 최대 48시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즉 그라운드원은 법에 따라 늦어도 11월 10일까지는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면서까지 해킹인지 이후 한 달이나 지나 해킹 사실을 관계 당국에 알리고 이용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한 것입니다 이에 그라운드원 측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보안 선조치 활동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추후 있을 당국의 수사 결과에 이런 의문점들이 다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포스탑 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억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일리 김현욱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이리 vraiment cả organisations